수산물은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미래 식량자원입니다. 기후변화와 어류자원의 남액 등으로 인해 자연어웡량이 감소하고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국내 양식시장은 저조한 스마트 아쿠아 팜 전환으로 인해 수온과 적조 등의 환경 데이터를 알 수 없어 피해 규모가 크고 높은 노동 의존으로 인해 인건비와 유료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. 오드네 스마트 아쿠아 팜 시스템 구축은 이러한 국내 양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 아쿠아 팜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부표는 재생에너지인 솔라 에너지를 사용하며 EV 폐배터리 재활용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통신, 센싱 통합 디바이스를 활용해 RS4파로 캔 통신 등 다양한 디지털 센서들을 호환하며 MBIOT, 로라, LTE 통신 등의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. 또한 멀티 센서를 통해 수온, 용준산소, pH, 염분 등의 해양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14가지 이상의 환경 데이터 요소 중 1회 7가지 이상의 사용자가 알고 싶은 환경 요소를 직접 선택하여 환경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5등이 수집한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와 융합해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품종별 적정 사육 환경을 관리하고 적조 생물, 서식 환경, 이상 환경, 빈산소수계 등 위험 요리는 알림을 통해 알려주며 우리 양식장의 환경 변화 예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확보한 데이터 관리를 대행해 줌으로써 피해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보다 더 스마트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기존 해양관측 장비와는 달리 보급화와 데이터 활용성을 최우선으로 한 오든의 스마트 보급 디바이스는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으로 민간 어가의 스마트 아쿠아 팜 전환을 도우며 스마트 전환으로 인해 인건비와 유료비가 절감되고 최적 양식 입지 정보와 양식 데이터를 통해 생산성이 증가되며 피해 대응 손실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 양식의 시작, 양식 데이터의 기준과 메타, 오든이 만들어갑니다.